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몬의 집은 그 장소가 확인되어서 지금도 성지술래 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 일행의 전도여행에서 이 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척들이란 그분에게서 오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가족들, 추종자들, 친구들, 혹은 친척들로 옮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르코 복음 3장 31절부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도 같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믿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미치셨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미쳤다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장면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관은 이 두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곧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 악의적인 중상의 희생자이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중상과 모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적인 중상과 배척의 희생자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 중상과 모략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며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나를 괴물로 만들고 나를 손가락질 받게 합니다. 나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며 이웃에 대한 환멸을 더 나아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을 느끼도록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희생자가 수도 없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부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희생자이셨지만 또한 당신과 같이 중상과 모략을 당하는 희생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 창녀, 나병한자들과 같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 취급당하는 이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은 희생양인 동시에 그와 같이 희생당한 이들과 하나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죽음이 다만 중상에 의한 희생만이 아닌 모든 중상을 받은 희생자들의 운명을 당신 것으로 아신 사랑의 행위였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게 비난받고 고통받는 외톨이들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희생자를 만드는 가해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 청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르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분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도록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